8개의 문장이 이끄는 곳을 향해 아이들은 또다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 거대한 파멸에 대항할 힘을 찾아 모험을 떠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온천지대를 주름잡으며 횡포를 부리는 왕개굴먼 일당을 퇴치한 테이디레 정석 일행과 헤어진 테일과 아구먼은 디지바이스의 인도에 따라 다음 목적지를 향해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 과연 테일과 아구먼의 앞길에 무엇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까?